심성 속에 있는 삼신불 무진 장스님 오늘은 여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서울 두꺼비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서울에 사는 두꺼비가 부산 이야기를 듣고 부산 구경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산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쯤인 추풍령에 이르렀을 때 먼발치에서 남아 보려고 벌떡 일어서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부산이나 서울이나 똑같네 하는 것이었다 두꺼비의 몸 구조상 똑바로 일어서서 바라보면 앞에 부산이 아니라 뒤쪽인 서울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을 보면서 부산인 줄 착각한 것이다 우리 중생들도 옳은 것을 옳게 보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팔자 고치려 얼굴 고치지 말라 팔자 고치려면 소갈머리와 생각을 바꿔라 미아리 가서 먼 팔자를 묻나? 차라리 물으려면 큰 스승을 모시고 인생을 물어라 삼신은 우리 심성 가운데 있다 스스로 자성을 깨닫게 하라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탐욕으로 자기의 인생이 시들어가는 것을 알아라 그대 왜 불교를 믿는가? 물으면 지혜롭고 자비로워지기 위해서라고 답하라 백점짜리 답이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 보현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다 슬기로워지고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다 자신의 심성 가운데 법신보신 화신이 있는 줄 알고 귀해라 선지시가 우리 육신은 집과 같은 것이다 우리 육신은 의지할 바가 못된다 백년 사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하는 한순간밖에 안 된다 60년 살았던 과거 한번 추억해 봐라 1분도 안 걸린다 우리는 몇 분 살고 60년 살았다 착각한다 물거품 같은 것이다 물거품에 페인트 칠하면 남아 있겠나? 독일의 칸트라는 철학자가 동기론과 결과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다 한 청년이 어린 곰을 주워서 키웠는데 그 곰은 자라면서 주인에 대하여 매우 충성스러웠다 어느 날 청년이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곰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청년은 고갯마루에서 잠깐 쉬어간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곰은 오늘은 주인님을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역시 아무도 주인을 해치기는커녕 다가오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주인이 깊이 잠들지 못하고 계속 헛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곰이 가만히 살펴보니 파리가 주인의 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곰은 화가나 주인의 얼굴에 붙어있는 파리를 잡기 위해 앞발로 힘껏 내리쳤다 결국 파리는 잡지 못하고 주인을 죽이게 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주인을 위한 충성스러운 동기를 갖고 있는 곰에게 상을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주인이 죽었으니 곰에게 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동기가 중요한 것이냐 결과가 중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불교인으로서 생각해보자면 동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요 결과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곰이 어리석어 주인을 죽인 것이다 그 지혜의 능력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다 불교를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지혜란 판단력이 명석해지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설 자리를 알고 물러설 자리를 아는 것이다 그 지혜의 표본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사종사문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네 가지 사문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 밖에서 설법을 하실 때 많은 군중이 모여서 설법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외도들도 많이 있었다 그 외도들 중 금은장인 순타라는 이가 있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하여 설법이 끝난 뒤에 부처님께 다가가 부처님이시여 저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초청을 하여도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승낙을 하시고 함께 순타의 집으로 향하였다 순타는 큰 감동을 받고 부처님을 모셔오긴 하였지만 막상 집에 와서 보니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집안을 뒤지다 보니 마침 버섯이 있었다 순타는 그 버섯으로 요리를 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런데 공양을 마친 부처님께서 피를 토하시는 것이었다 놀란 순타가 부처님이시여 어찌된 일이 옵니까? 하며 당황해하자 부처님께서는 근심치 말라 이 버섯은 독버섯이니라 귀신이 먹어도 죽는 것이 독버섯이니라 하물며 내가 독버섯을 먹고 피를 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하며 순타를 위로하셨다 한다 그 길로 부처님께서는 두 달 동안 여행을 떠나셨는데 그 길을 순타도 함께 따라 나섰다고 한다 두 달쯤 여행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자리에서 순타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교단이 비대해지고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아져 앞으로 규제해 나가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단이 발전하고 부처님의 뜻이 널리 펼쳐질 수 있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첫째는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하면 아라한과를 증득해야 된다 중생은 성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처님의 사상과 학설을 가져서 성자와 같은 길을 가대해 위대한 사상가가 되어라 셋째는 율법을 청정의해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신구의 삼업을 청정의하여야 한다 뜻은 지혜로워야 하고 말은 진실하여야 하고 몸은 절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신앙심도 없고 해행이 없고 도를 닦고자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고 태만하고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을 하는 오도사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교단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삼신불은 심성 가운데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그 마음이 어리석어서 안으로 그 성품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려래를 찾는다 자기 성품 가운데 있는 자성을 보지 못하니 여등은 청설하라 잘 들으라 여러분 심성 가운데 그 삼신불이 있음을 알게 하리니 삼신불은 자기 성품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오 밖으로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청정법신이라 하는가 세상 사람들 성품이 청정에서 만법이다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한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 일으키면 즉시 악한 행동 일어나고 한 생각 가운데 선한 생각 일어나면 곧 선한 행동 일어난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자기 성품 가운데 있으니 마치 저 하늘이 항상 푸르고 해와 다른 본래 밝은 것이다 구름이 떠서 해를 가리면 위는 밝지만 아래는 어둡다가 호련히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거치면 만가지 상이 다 나타나니 세상 사람들 성품 가운데 논일고 있는 그것도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은 것이다 지는 해와 같은 것이고 해는 달과 같은 것이어서 지혜가 항상 밝 것만 경계 따라 부딪혀 망령되어 있던 구름이 덮인 바 되어 자신의 성품이 나타나지 못하다 호련히 선지식을 만나면 진정한 법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음을 재해서 안팎으로 밝으면 자신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나타나니 성품을 바로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으로 이름하여 청정법심부리라 한다 선지식아 자기 마음이 스스로의 성품 가운데 귀하면 참된 부처에 귀하는 것이니 자기의 성품에 귀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성품 가운데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심 교만심 그릇대고 망령된 마음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 교만한 마음 삿댓 마음 자신을 최고라 하는 마음 일체 시간 중에 착하지 못한 행동을 행한 것을 항상 스스로 잘 살피고 타인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귀하는 것이니 항상 마음을 낮추어 널리 공경을 행하면 즉시 견성통달해 다시는 걸려 막히지 않을 것이니 이를 일러 귀이라 한다 앉은 자리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나 이외 모든 사람을 공경 공양하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는 것을 또 닦는다 한다 도시 공양을 해서 한량 없는 공덕이 있더라도 마음속의 사막도는 그냥 있지 않느냐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겉모습만 바꾸어서는 팔자를 바꿀 수 없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핵물리학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하이젠 베르크는 거절하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철학 교수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철학 교수가 된 그의 강의에는 젊은 학생들이 미워지도록 들어왔다고 한다 평화주의자의 말을 듣고자 한 것이다 중생이 원하는 쪽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고 불만을 갖지 말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무진장 스님은 19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0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태국에서 남방불교를 연구하고 일본에서 천태교학을 공부했다 1971년부터는 조계사의 40여 년간 머물면서 수행과 포교에 힘썼다 제2대 4대 조계종 포교원장을 맡았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거지들에게 매일 법문을 펼친 일화가 유명하다 그의 청빈한 삶은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사찰과 돈, 승용차 등 7가지가 없다고 해서 칠무스님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2008년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79세인 2010년 4월 14일 조계사 회주로 추대되었고 2013년 9월 9일 조계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대체ужд는 Muhammad 2017년 6월 16일 조각